자식아! 정말이 오무소! 특히 백신!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주사 넣고 약 먹으면서 악기를 만들고 있어 끔찍한 석전을 만들고 있어! 너희 둘은 서로에게 무엇이야?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. 우리 엄마, 딸입니다. 아니야! 아니야!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단절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! 그래야 순백의 존재가 되고 그래야 순백 동산으로 갈 수 있는 열차를 탈 수 있다고 몇 번을 말해! 남아서 악기가 되고 싶어!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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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! 고통스러워! 이 고통을 기억해!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순간을 떠올리면서 순백의 땅을 생각하고 그리워해! 제발 깨달음을 얻으라고! 서로를 도와줘! 너희들의 사사로운 관계를 끊어! 너희들의 유일한 관계는 오직 나 하나여야 한다고! 유일한 아버지! 너도 도와줘! 계속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어! 없지만 네가 빛이 되어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지옥불에서 데려오라고! 그렇기에 나는 절대 포기 안 한다!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순백동산으로 데리고 갈 거다! 멀려서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! 출ysical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더 deserve 다이! 에히가 sheets rebel 공연 참관 계속 그렇기 눈대